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슈퍼 말차워터 두 통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대자와 세캔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요구르트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블랙커피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골드메달 에펠조스 세 병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노브랜드 소프트워터 복숭아 1.5리터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오렌지 맛 요구르트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노브랜드 파워에너지 블루레몬 1.5리터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홈필러스 데일리라이프 이온워터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홈필러스 데일리라이프 이온워터 블루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먹는남자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잔치집 식혜 딱 한 잔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